지금 벌써 경기를 하고 있어. 아니다. 야, 이거. 나 양부장보다 더 떨려, 여보. 숨 쉬어, 숨 쉬어. 배도 아프고 땀도 나고. 아니, 내가 3만 500 관중 앞에서도 안 떨었는데. 야, 이거 너무. 내가 자기 집 쫙쫙 하고. 자, 코도 꺾고. 아냐,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도와서 치고. 앞으로 안 가? 아니지, 지금 여기서 까먹으면 안 돼. 지금 그게 아니야, 다시. 저는 이런 환경이 처음이어서 그 환경이 너무 낯설어서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진짜. 이게 연습을 많이 해도 그렇게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연습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야 돼. 여보, 여보. 내려가서 하자, 내려가서. 좁아서 지금 자기가 공간이 안 나오니까 하자, 내려가서 하자. 저 때 멘탈 잡아야 돼요. 야, 여기 선생님이 계시다,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도 추천하시고. 아, 저분들. 선생님, 큰일 났어. 지금 다 까먹었어. 룩은 완전 선수인데. 저 이거 좀 한 번 봐줘요. 네, 해보세요. 한 번 봐줘. 수선을 외워, 빨리. 수선. 하나, 둘, 차차차. 하나, 둘, 차차차. 하나, 둘, 차차차. 하나, 둘, 차차차. 여기 여유게 돼요, 여기서. 여기 여유게. 빨라, 빨라, 빨라. 아, 우리 정모님이랑 조금 얼었어. 동작은 지금 잘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했던 게 그냥 몸에 변한 건데. 하나가 딱 완전.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보시면요.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세요. 차차차. 투, 쓰리. 차차차. 아, 시선을 외웠구나. 여기 춤이잖아요. 댄스야. 그러니까 내가 내 파트너랑. 눈을 파트너랑 봐야 돼. 여기 지금 시선이. 아니. 입술 깨물고 혀 내리고 막 해 내리고 해요. 아무것도 하세요. 하지 말라고. 아니, 아니, 원래 하셨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좀 깨끗한 느낌으로. 깨끗한 느낌. 영원언글 깨끗하지 않아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이게. 몸에서 약간 에너지가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쫄아가지고.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것만 안 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